안녕하세요 여러분! 뉴스팬나의 류경아입니다! 오늘은 저희가 인생샷 건지기 도전을 할 건데요! 여기! 이 친구가 포토를 할거고 이 친구는 그때 일본인 패셔니스타 데일리룩에 나왔던 일본인 친구입니다. 그래서 일본인 친구와 제가 어떻게 인생샷을 건지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!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? 보보보보! 아 이거 왜 이래? 포크로 찍으러? 뭐야 이거? 포크로 찍으러? 그렇게 이쁜한 케이크가 못생겼었어 포크질 한 방에 맛있어요? 아 그래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맛있진 않고요 직원분들한테 되게 인싸요 인싸요 여기 살짝 비어있는 곳 옆쪽으로 오케이 뭔가 여기도 뷰 좋은데? 이쪽으로 찍는 것도 아 여기? 응 잘 나온 것 같아?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? 여기가 좀 더 나온 것 같아 아 하늘이 여기 하느라고 여기 하느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니까 하늘 여기 너무 이쁜데 여기는 약간 구름이 많아요 나 찍어지는데 아 나 이런 거 부끄러워서 못 찍는데 지금 포토가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레이지의 실력은? 아 부끄러워하는 진철이 아 이런 건 약간지러워 아 잘 나오니? 다 당연하지 봐봐 가로가 훨씬 이쁘다 건물이 더 널찍하게 보이니까 신발 안 보이네 좀 더 멀리서 찍어봐 신발 보이긴 해 재환기 나 좀 한판 좀 찍어야 돼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? 오 괜찮은데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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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가 너무 그쪽으로 가면 레이저 형이 살짝만 여쪽으로 다같이 쭉 넘겨 잘 찍었네 진철이 잘 찍었네 잘 찍었네 신났어 막내의 포토 얼굴은 막내가 아냐 형 왜 불러내려? 레이지 진철이 옆에 있으니까 얼굴이 요만해 둘이서 막 인스타 감성 인스타 감성 저거랑 똑같아 저거 뭐야 빨간색이 돌아오고있어 슬로우모션인데 형이 형이 양아치 양아치 이쁜 오우 가로로 찍어야겠다 이거는 약간 노출 올려줘야겠다 무덤할 때 와 이거 선생님 인스타 사진을 건지겠다는 의지인가요? 이 열정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저희가 인생샷 찍기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나요? 네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요 레이지랑 진철이 인스타도 구경 가주시고 제 인스타도 구경 와주세요 구경 와주세요 안녕 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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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